여러분들 명중률 몇 필요하지? 타우로 스피어 만지러 가려면? 126? 와 이거 독됐네 이거 진짜 사실 사람들이 거의 안 가는 쪽인데 오늘 타우로 스피어 한번 해봐서 여러분들 운빨충이지 않습니까 제가 또? 레이든 스태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레이든 스태프 일단 명중률을 올리기 위해서 덱스를 좀 많이 찍어야 돼요 100을 투자해주는 해줘야 돼요 120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100 찍어도 명중률 85야? 야 좀 빡센데요 이거? 126이 필요하다고? 야 내 데미지 어떻게 되는거냐 이러면? 야 잠깐만 큰일났다 이거 야 나 스토공 왜이리 야 이게 힘으로 힘 찍으면 명중률이 오르네? 야 힘 찍으면 명중률이 올랐어요 원래? 아니 캐시 날렸잖아 이러면 내 돈 10 찍으면 돼 다 찍으면 안된다 오케이 이러면 되는거잖아 야 이래도 개 약해 아니 데미지 개많이 떨어졌는데요? 이거 어쩜 좋냐 이거 아우 개 느려 아이씨 저 법사가 훨씬 빨라 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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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바 참치 말투 진짜 개틀짝 같다고 야 그러면은 MZ 말투 좀 한번 알려줘봐 대체 뭐가 MZ 말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아니 MZ나 MZ랑 똑같지 그게 뭐가 다르다고 대체 야 드래곤볼 Z지 드래곤볼 Z냐? 여러분들 드래곤볼 D라고 불러요? G 드래곤 이라고 있네 그거는 Z 야 그거는 그게 아니잖아 야 그건 아니잖아 그게 Z냐고요 마시스는 많이 봤죠? 마시스는 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은 스피어 맛 좀 보러 갈겁니다 몇 시간에 맛봤대 맛봤대 아이 득템했으면 맛본거지 이거 참 야 신전 입구 4에서 하는게 맞겠죠? 오우 이 녀석들이 와 ㅈ나 센데 ㅈㄴ 야 ㅈㄴолод 야 내가 힐 밀어줘 손 어모니 ㅋㅋ ㅋㅋ 자 여러분 현대판 파사입니다 현대판 파사 오케이 야 얘 개 안추고 근데 야 위치 왜이렇게 세 타우로우스피어 이 씨 이거 어? 등발이 좀 남다른 것 같은데요 이거 약간 타우로우 맛이 있으나 물살인데 얘는 진짜 어 헤이 도조 헤이 야 같이 쓸어보자 야 효율 한번 올려보자 아 도조한테 뻥 써줘 아니 뻥 써줘야돼 이거 뻥 써줘야돼 어 이거 뻥 써줘야돼 이거 피관리 안돼가지고 오 떴어 떴어 어 테마나 떴어 뭐야 이거 야 여자꺼 떴어 백만원 맞아? 누군 70만원이라고 누군 백만원이라고 그러는데 70만원 살 사람? 이거 이거 분배해줘야돼 이거 분배금이야 분배금 어 근데 파사 좀 재밌긴 하네 여러분들 진짜 진지하게 파사 좀 재밌긴 해 근데 문제는 물약값이지 지금 다 적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우리 입 늘어나면 안좋아 우리 이 세명이 좋을걸? 오늘 득템 예정이라서 야 우리 재미를 한번 해보자 솔직히 매번 같은 사냥에 지쳤었잖아 우리 맞잖아 아이 뭐 전붕일 빼 지금 전사가 전사 존나 열심히 잡는데 어 뭐하나 먹었다고? 뭐 먹었어? 뭔데 뭔데 뭐 먹었어? 어? 아니 레벨 67여자 전신옷이야 내가 몸빵할게 몸빵 내가 몸빵할게 내가 몸빵할게 어 다 잡아줘 오케이 야 이게 정석이지 이렇게 멀리서 싹 때려주는거 이거지 이거지 기다려봐 내가 몸빵할게 뒤로 빠져봐 아니 왜 저새끼 저로 가져가 어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몸법사야 나는 70일까지 콜법 콜법 야 빨리와 야 걸어 걸어 야 야 살만하다 야 위업 합류했어요 위업 탐 3레벨 아 오히려 좋아 그래도 좋아 오케이 분노 한번만 줘봐 분노 한번만 분노 한번만 줘 분노 야 파티였는데 분노 한번만 오케이 오케이 야 미쳤다 낭만 짠 낭만 디지네 하하하하하 와 개멋있다 하나뜯이 리딕이다 맞아 뭐라도 보자 득템의 기분이라도 느껴보자 다같이 저분 물약으로 전재산 박았대 지금 여러분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왼쪽에서 내전이 뛰어온다 왼쪽에서 레이든 스태프가 뛰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잡고있거든 지금 레이든 스태프 뛰어왔다 지금 잡으면 뜬다 약간 이런 마인드 아흐흐흐흐흐 나 왼쪽에서 호프만 뛰어왔어 호프만 호프만 뛰어왔습니다 오 쉣 야 왼쪽에서 환갑충 뛰어온다 환갑충 뛰어온다 혼자 떠대발 9시 20분이야 낭만은 다음에 다시 찾자고 다시 모일 수 있는거야 우리 안 모일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똥만 파 다시 한번 가나봐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오 마지막이다 마지막 웨이브다 마지막 웨이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뜨면은 기저귀인거야 기저귀 아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 결국 안뜨나 끝 자 여러분들 한번 이제 타우로 스피어 한번 만지기 한번 해봤는데요 자 분배금 한번 가봅시다 야 마을로 다와 지금 장호구이가 지금 800개를 썼구요 파란 포션 1000개 썼습니다 그리고 뜬거는 이제 다크 레키헤드 그리고 그린 트란도트 그리고 핑크봉 고깔모자 그리고 핑크 골드윈 슈츠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... 지금 팔 수 있는 것만 팔면은 팔면은 이거 두개 팔 수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뭐 한번 팔아본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드릴 수 있는 거는 11,000원씩 11,000원씩 분배금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11,000원씩 분배금 드릴게요 저거 살살 혹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파티 존망했는데 야 분노전사 야 특별히 내꺼 분배해준다 야 내꺼 분배해줄게 고맙지 야 나 매수 안번다 야 만점 자 선심 썼습니다 아 이거 한번 물약사로 가볼까요 와 진짜 대적자다 대적자 오늘 250만 이거 280만 어떻게 버냐 큰일났다 이거 자 플러스 저 적 잡은거 캐시 또 이것도 사야됩니다 왜 다시 돌려야지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오케이 다들 고생했습니다 수고링 갑니다잉 안녕